서울 웨딩타워 방문하면 모던한 인테리어에 넓고 쾌적한 로비가 마련되어 있어 하객분들을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으시고 연회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2층에 위치해 있어 동선이 편리해요 웨딩홀은 어두운 호텔 예식 분위기에 단독 홀로 준비되어 있어요 10m 천고, 30m 이상의 긴 버진 로드로 웅장하고 천정의 패브릭 장식과 화려한 샹들리의 연출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요 특색 있는 생화장식으로 화사함이 묻어나는 공간이라 신랑 신부님이 돋보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예식 시간은 일요일은 70분, 그 외에는 80분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신부대기실은 예식홀과 연결되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화이트톤의 밝은 인테리어와 벽에 포인트로 장식된 핸드메이드 화이트 장미가 돋보이는 공간이에요 연회장은 12층의 주변 경관이 한눈에 보이는 뷰를 가진 넓고 여유로운 공간의 스카이 라운지로 준비되어 있고 식사는 퓨전 한정식, 한상차림으로 제공되어 하객분들에게 정갈하고 맛좋은 식사를 대접하실 수 있으세요 송파구에서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주차 공간과 품격 있는 호텔 분위기의 예식, 정갈하고 맛좋은 식사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아이니웨딩 플래너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아이니웨딩 채널 구독과 게시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